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허벅지 tv 한상욱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희 허벅지 tv 에서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주주분들께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좀 전달 드리면 좋을까 혹은 유용한 내용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 기업 분석편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두산로보틱스 제가 그동안 우리 주주분들한테 영상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만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제 주관적인 생각 최대한 많이 뺐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분석편 이라고 쓰고 진솔한 이야기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굉장히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거의 93%의 확률로 두산 로보틱스가 12만원 다시 돌파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돌파 한다라고 본다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결국 그래서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12만원에 갈 거야 지금이 7만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3만원까지 갔다가 12만원에 가는 걸 버티기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 로보틱스는 높은 확률로 이걸 넘어설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형성이 될 때 많은 것들이 요소가 되지만 여러가지 조건값이 있어요 하나 기관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어야 된다 둘 이제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 자체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과 연동이 될 수 있고 미래의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게 이제 두 번째 이구요 셋 유통 주식수가 생각보다 많아야 됩니다 유통 주식수가 없는 종목은 주도주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물량으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오버행 이슈가 아마 그 분기점이 될 거에요 어 왜 악재를 해소시키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성장제도 부각 받을 때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어 다시 한번 더 12만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에서 성인하이텍 이라는 기업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진솔한 마음이에요 근데 영상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간대를 쓰고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게 매매의 정석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걸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측을 하면 안되고 이 기본적으로 예측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자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 그거거든요 이제 수급과 오버잉 이슈의 해소와 언제 한번 더 사이클을 받아주냐의 샤이인데 그 사이클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 언제 오냐는 조금 더 쉽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고 포지션을 잡아 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현재로서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거의 다 오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한번 이제 돌파해주고 광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주봉상 양봉을 보여주기 위한 일련 액션에 따라 죽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6만원 구간 깨지면 그때부터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스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가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언제 이제 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6만원 구간 오게 되면 이때 딱 들어오고 나서 과연 메이저드 포지션 어떨지 이런 부분만 좀 잘 확인하면 아무런 좀 문제가 없는 기업 중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 참 수고들 많으셨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빙제 tv 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기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4주 연속으로 목표수익 25% 달성을 했구요 신규 테마로 저 PBR 수요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 또 아니죠 연휴 끝나고 나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